지난 주말에 찾아온 반짝 추위는 누그러졌지만 이번 문제는 눈입니다. 오늘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출퇴근길에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나가 있는 신용수 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장, 뒤를 보니까 아직 눈이 내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직 눈이 시작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굽지는 않지만 현재 얼굴에 조금씩 느껴질 정도로 눈발이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충남 북부 서해안 등에서 눈이 시작돼 지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오전 9시부터 본격적으로 굵어지는데 최대 8cm의 많은 눈이 예보된 상황입니다. 또 경기도와 경북 지역 일부에는 5에서 10cm, 강원과 충남 북 북부에는 5에서 15cm의 눈이 내리고 강원 산지에는 최대 2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상청 예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눈은 오후에 더 강해질 가능성이 커서 출근 시간은 물론 퇴근길에는 빙판길로 인한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네, 눈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출퇴근길에 교통체증 같은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현재 폭설 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기상청은 어제부터 수도권 등 지역에 예비특보를 발령했는데요. 서울시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인력 8,500명과 제설장비 1,200대를 투입했습니다. 어젯밤 11시부터 제설 1단계를 발령했고 아침 8시부터는 제설 2단계로 상향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하철 1에서 8호선과 신림선, 시내버스 전루선은 출퇴근 시간 때 집중 배차 시간을 각각 30분 늘렸습니다. 출근 때는 오전 7시에서 9시 30분, 퇴근 때는 오후 6시에서 8시 30분까지 집중 배차 시간이 운영됩니다. 또 지하철 9호선과 우이신설선도 비상대기 열차를 운영해 비상시 곧바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광장에서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광화문광장에서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